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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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LG OLED TV 영상에서 예고 한 대로 드디어 3070을 샀습니다. 제가 선택한 모델은 ASUS Korea Edition인데요. 그 Korea Edition 중에서도 오버클럭 버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제가 왜 3070을 ASUS Korea Edition OC 버전을 선택했는가 입니다. 같은 그래픽카드 칩셋에 완제품 제조사는 많죠. 게다가 한 제조사 안에서도 변종이 5조 5억개입니다. 그래서 뭘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지 항상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많고 많은 그래픽카드들 중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래픽카드 말고도 메인보드나 CPU 같은 다른 컴퓨터 부품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을 통해서 컴퓨터 부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종종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성능 테스트를 1도 안 하면 섭하겠죠. ASUS KO3070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3070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1080ti하고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ASUS 3070이 지원하는 바이오스 모드 전환에 따라서 온도와 소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3070에 LG OLED TV를 연결했을 때 정확하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인풋 렉 테스트 장비로 LG OLED TV에서 인풋 렉이 가장 줄어드는 설정 방법도 한번 찾아볼게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ASUS Korea Edition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일단 왜 제가 RTX 3070을 선택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픽 카드를 살 때는 내가 필요한 성능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필요한 성능 이상으로 쓸데없이 비싼 제품을 살 수도 있죠. 혹은 기껏 돈 쓰고도 내가 원하는 성능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내가 평소에 즐기는 게임이 요구하는 사양이겠죠. 제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면요. 제가 평소에 즐기는 고사양 게임이 오버워치나 프로젝트 카스2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화려한 그래픽보다는 프레임 유지를 중시해서 그래픽 옵션은 웬만하면 그냥 최하호흡을 씁니다. 게임 외적으로 중요한 변수는 모니터 사양인데요. 제가 현재 모니터로 사용하는 LG 48인치 OLED TV의 스펙이 4K 120Hz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오버워치 최하호흡이 4K의 상도에서 120프레임 방어만 되면 충분하다는 거죠. 제가 원래 쓰던 그래픽 카드가 1080ti 레퍼런스 모델이었는데요. 1080ti만 해도 오버워치 최하호흡에서 한타를 할 때 4K 120프레임까지는 방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내년에 나올 오버워치2까지 대비해도 3070이면 앞으로 최소한 2, 3면을 무난하게 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070 성능은 저번에 라이젠 5600X 영상에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혹시 아직 안 본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RTS 3070 정도 성능이면 FHD 해상도에서는 라이젠 3700X가 못 받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해상도로 쓰는 분들은 3070에서 프레임을 최대한 뽑아내려면 최소한 라이젠 5600 정도는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원래 쓰던 지포스 1080ti하고 비교하면 역시 성능 향상이 엄청나네요. QHD 해상도부터 차이가 확 벌어지죠. 4K 해상도에서도 평균 프레임이 제가 쓰는 주사율보다 2배 이상이니까 확실히 여유롭습니다. 제가 3070을 구입한 목적에 제 기대대로 딱 맞네요. 참고로 FHD 해상도에서는 차이가 별로 안나 보이죠. 이건 사실 오버워치 게임 자체가 최대 프레임 제한이 400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버워치 최상옵 기준으로 비교하면 FHD부터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CPU 영향이 점점 낮아지는 고해상도나 높은 옵션으로 갈수록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 바를 잘 받는다는 뜻입니다. ASUS 3070은 기판에 달린 스위치로 바이오스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요. 전원을 끈 상태로 성능 모드나 저소음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 컴퓨터 부품 테스트는 편의상 오픈 케이스로 많이 하죠. 저는 제가 실제로 쓰는 상태 그대로 케이스를 닫은 상태로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테스트 결과들하고 수치가 직접적으로 대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로드 테스트 조건은 3DMark 포트 로얄 스트레스 테스트를 10분간 구동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해 보면 일단 GPU 클럭 차이는 거의 없네요. 저소음 모드에서 클럭이 살짝 낮아지기는 하는데 차이가 1%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냥 저소음 모드로 써도 성능 하락은 거의 느끼기 어렵네요. 실제 쿨러 속도는 풀 로드를 걸면 성능 모드에선 팬 속도가 84%까지 올라가고요. 저소음 모드에서는 최대 76% 정도까지 올라가네요. 물론 케이스 쿨링 상태가 좋을수록 같은 온도에서도 팬 속도는 더 내려갑니다. 소음 테스트는 본체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케이스를 닫은 상태로 측정했습니다. 바이오스 모드에 따라서 실제 소음은 4dB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체감상 차이가 크진 않지만 큐 모드가 분명히 더 조용하기는 합니다. 물론 성능 모드에서도 48dB 정도면 엄청 시끄러운 건 아니고요. 실제로 게임할 때는 게임 사운드에 묻히는 수준입니다. 저소음 모드가 팬 속도가 낮은 만큼 온도는 꽤 많이 올라가네요. 저소음 모드에서는 거의 8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도 열 제한 기본값인 83도에는 아슬아슬하게 안 닿기는 하네요. 그래서 저소음 모드일 때도 써멀 스로틀링이 걸리는 경우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 ASUS 3070은 제로팬 기능도 제공하는데요. 55도 이하에서 쿨링 팬이 정지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로팬이 중단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현재 소모하는 전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55도 이하라도 팬이 53%로 계속 돌더라고요. 엔비디아 제어판에 보면 GPU 전력 관리 설정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최대 성능 우선으로 설정하면 GPU 클럭이 아이들에서도 1815MHz로 고정됩니다. 이때는 아이들 상태에서도 그래픽 카드 전력 소모량이 계속 50W 근처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때는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제로팬 기능이 작동을 안 합니다. 제로팬이 확실하게 작동하려면 전력 최적화나 어댑티브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 클럭이 210MHz까지 낮아지면서 전력 소모량도 20W 이하로 떨어지네요. 이 상태에서는 제로팬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런데 팬이 멈췄을 때 소음 차이가 본체 전체로 보면 겨우 0.4dB 차이더라고요. 반면에 온도 차이는 8도나 됩니다. 물론 제로팬 동작 온도 기준은 제조사에서 안정성 테스트를 통해서 결정했을 테니까 별 문제는 없겠죠. 이제 제가 왜 RTX 3070 제조사 브랜드로 ASUS를 선택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ASUS 3070이 좋은 점은 모니터 단자가 총 5개나 됩니다. 레퍼런스 디자인보다 HDMI 2.1 포트가 하나 더 추가된 구성이죠. 물론 단자가 빵빵한 건 그냥 부수적인 이유고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판 설계 차이입니다. ASUS 3070이 타사보다 좋은 첫 번째 이유는 메모리 전원부 부품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ASUS 3070은 메모리 전원부에도 GPU 전원부하고 똑같은 DRMOS를 쓰는데요. DRMOS를 쓰면 효율이 높아져서 발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도 더 높아지죠. 참고로 다른 회사 3070들은 대부분 최상급 제품까지도 메모리 전원부에는 더 저렴한 일반 MOSFET을 씁니다. 그리고 ASUS 3070의 두 번째 장점은 전원부 커페스터도 더 빵빵합니다. ASUS 3070은 기판 후면에도 용량이 꽤 큰 커페스터를 추가해 놨는데요. 파운더스 에디션이나 다른 회사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ASUS 3070만의 특징이죠. 이렇게 전원부 커페스터 전체 용량이 커질수록 전력 공급이 더 안정적입니다. 물론 기판 설계나 사용된 부품 수준이 높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성능을 올려주진 않고요. 기판은 순수한 성능보다는 오버 마진이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기판이 좋을수록 오버도 더 잘되고 고장도 덜 난다는 얘기죠. 오버클럭을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자주 안 하는 성향일수록 기판 설계가 튼실한 그래픽카드를 추천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ASUS 3070 중에서도 다시 코리아 에디션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양산 전 샘플로 진행된 리뷰들을 보니까 코리아 에디션이 바로 윗급 모델인 터프하고 기판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3펜 쿨러만 보기 하면 기판이 똑같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셈이죠. 그런데 ASUS 그래픽카드 유통사인 인텔겐 컴퍼니에 문의해 보니까 실제 양산 제품은 터프하고 기판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쿨러를 직접 뜯었습니다. 참고로 ASUS 3070은 쿨러나사에 봉인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쿨러 뜯으면 무상 AS 못 받으니까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해외에 공개된 터프 3070 기판 사진하고 대조를 해봤는데 KO 양산 제품도 그냥 똑같네요. 앞면의 전원부 페이지부터 뒷면 전원부 커페이스터 개수까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코리아 에디션 중에서도 다시 오버클럭 버전을 선택한 이유는요. ASUS KO 3070 오버클럭 버전은 터프 오버클럭 버전하고 클럭이 똑같습니다. 게다가 코리아 에디션 OC 버전은 일반 버전하고 가격이 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참고로 ASUS 3070 라인업이 원래 글로벌 투팬 버전은 듀얼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듀얼 오버클럭 버전은 터프보다 클럭이 낮습니다. 게다가 듀얼 OC 버전은 원래 30달러나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우 만원 차이면 OC 버전을 사는 게 무조건 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OC 버전은 오버클럭 된 상태를 제조사에서 보증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오버하다가 그래픽 카드 태워 먹고 AS 못 받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죠. 거의 70만원짜리 그래픽 카드에서 OC 버전이 겨우 만원 차이면 완전 혜자입니다. 물론 기판이 같아도 쿨러가 더 좋아지면 온도나 소음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포스 3000번대 열설계 전력 스펙을 보면 3070은 3080보다 100W나 더 낮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꼭 3팬 쿨러가 아니더라도 발열이나 소음에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온도와 소음을 동시에 잡고 싶은 분들은 3070이라도 그냥 3팬 가시는 게 나을 겁니다. 문제는 ASUS TUF 3070은 아직 국내 출시가 안 됐죠. ROG 3070은 가끔 소량으로 재고가 풀리기는 하는데 ROG 3070은 슬슬 3080이 생각나는 가격대라서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선 지금 당장 ASUS 3070을 사려면 코리아 에디션 말고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ASUS KO 3070 OC 버전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디자인은 제 취향엔 좀 아니긴 한데 어차피 케이스 닫아버리면 안 보이니까 별로 신경은 안 쓰고요. HDMI 2.1 덕분에 이제서야 LG OLED TV에서 4K 120으로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됐네요. 그럼 다음 영상은 HDMI 2.1에서 LG OLED TV 설정 방법과 인풋 렉 테스트 결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